탄 선수, 탄 선수, 탄 선수, 탄 선수, 감사합니다. 아니 아니 더 예뻐졌네. 아니 아니 원래. 형 형도 변했어요. 야 뭐 하는 거예요? 야 너도 정말 많이 변했다. 김성욱 씨 오늘 피곤하시다고 아까 지금. 야 뭐 입술 터졌다며.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지? 입술 터졌는데. 아 저 세관님 좀 잠깐 써보세요. 아 진짜. 감사합니다. 내가 더 열받는 건 아라가 약간 만족한다는 표정이 크게 더 싫어. 정말 부럽다. 그리고 정말 내가 얘기하는데 기대해도 돼. 어? 기대해도 돼. 누굴 기대요? 뭘? 나머지 한 분. 외모를. 자 다음 분 나와주세요. 자 얼마나 더. 누구야? 누구야. 아 그냥 누굴 가서 누굴 가서. 아. 나왔어. 나왔어. 나왔어? 나왔어. 자 나왔어? 나왔어? 서서 좀 볼게요. 아 그럼. 아니 아니. 그냥 보는 거야 그냥. 야 예뻐 예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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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떠주세요. 장난하겠다 진짜. 뭐야. 일단 날씨에. 왜 예뻐? 개구만. 내가 콜라 시켰었는데 아까. 내가 콜라 시켰었는데 아까.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. 제발. 왜 이렇게 팀물들이세요? 콜라 시키신 분. 내가 콜라 시켰었는데. 내가 콜라 시켰는데. 내가 콜라 시켰는데. 콜라. 나 콜라 누가 시켰는지 알 것 같아. 당장 만나. 우리 지금 만나. 아 왜. 너무 연예인이에요. 강조식당 안결이에요. 조용히 해봐. 아니야. 얼굴 좀 봐. 화사한 분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미녀 세 분과 함께 하실 오늘의 미션은. 런닝맨 3부장 미니시리즈입니다. 미니시리즈가 끝나기 전까지 운명의 상대를 찾으면 최종승입니다. 무슨 노래예요. 무슨 말씀이세요. 지금 운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. 이게 무슨 말이에요. 이제부터 여러분이 게임을 해야 되는데. 세 분 있죠. 네. 세 분 중에 커플을 정해주세요. 쟤 형. 아니 형. 아니 이 형이. 아니 지옥에서 어떻게 지옥 됐어. 저희들 결정하실거에요? 네 저희들 결정했습니다 야 뭘 이렇게 뒤집기라도 해 저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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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랑 어포라고 하자고 난 너의 짝이 되고 싶어 난 너가 좋아 난 지석준은 나 지석준은 너와 짝이 되고 싶어 그렇지 자 시작하세요 하하씨 하나 둘 셋 꺼져 난 니가 좋아 나의 짝이 되어줘 그 더러운 손 치워 광수야 재밌어 광수야 재밌어 예결처럼 한거 아니야 와 이제 떨린다 광수야 바로 가야지 좋아 한마디씩 어플해줘 누구한테요? 아 그런거야 정말라 뭐 싫어 싫어? 그렇다면 꺼져